여기가 1억에 30입니다. 잘못 말했네. 1억에 30. 여기는 주방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주방이 한 공간에 있고 여기가 1억에 30. 아까 다른 옆방을 1억에 30으로 잘못 얘기했어요. 여기는 화장실에 해바라기 샤워기가 있고 화장실이 더 큽니다. 그리고 방은 손님들하고 같이 보고 있어서 여기 1.5. 1억에 30. 잠시 사역을 손님들하고 에피소드 이렇게 닷 backbone 모아 에피소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